예, 여보세요? 아, 네. 제가 오다님인데요. 안 대리님이세요? 아, 네. 제가 지금 홍보팀으로 갈게요. 네네, 안 대리님. 샘플 준비 다 됐는데 어디 가는 거예요? 아, 그게 제가 지금 급한 일이 좀 생겨서요. 샘플보다 더 급한 게 뭔데요? 어서 가서 점검해 봐요. 왜 그러고 썼어요? 안 갈 거예요? 어서요. 함초가루 비율 35% 함초액을 고농축으로 만든 거예요. 어때요? 바로 이 맛이에요. 맛과 풍미가 그대로 살아있어서 좋은데요? 그러면 최종 샘플은 이걸로 하면 될까요? 네, 샘플이 잘 나와서 다행이에요. 그럼 성분문 상황 마치고 시식회 준비하면 되겠어요. 아, 나 분석실 다녀올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줄래요? 시식회 관련해선 의논할 게 있어요. 알았어요. 어, 오빠 어떻게 됐어? 안데리 지금 사무실에 왔단 말이야. 어디 갔지? 어디 갔지? 어디 갔지? 아니, 어디 갔지? 어디 갔지? 시식회의 정신담역 와, 금방 온다더니 예. 신나는 그랬더니 왜 이러지? 고장 났나? 이봐요! 이봐요! 밖에 아무도 없어요? 핸드폰도 없고 어쩌지? 문 좀 열어주세요! 이봐요!